오전에 오늘 아침 운동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무슨 운동이길래? 배드민턴이요 뭐 보세요? 메뉴를 쇠곡국수랑 이고기 쌀국수 천만공이라고 새우로 만든 고로케 카오팡 파인애플 볶음밥 시켰습니다 부족하지 않나요? 애매하죠 누가 다 먹었어 이거? 이 집은 음식 자체를 되게 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기사분의 실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태국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추천합니다 배고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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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빨리 와 뭐해 배고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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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이에요 불편해 보이시네요 이 발을 떼고 이 발을 떼고 맛있겠다 기대되지 않아요? 네 기대돼요 아 아 아 죄송한데 이거 이거 맛있어 네 어떠셨어요? 레이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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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가문은 없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지금 어디 가세요? 제 딸을 보러 갑니다 워쇼이거 아니죠? 여기는 송도에 위치한 공원인데요 굉장히 운치있죠? 이렇게 건물도 있고 저기 포스코 건물도 있네요 저희도 60 몇 층인가 그런 것 같은데 60층인가? 오늘 또 저희 구독자가 천명이 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걸 촬영함으로써 저도 가정에 신경을 더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knowing 웃음 울음 슬픈 감사합니다.